지금 이제 멕시코에 자가했습니다. 엄청 오래 걸렸어요. 안녕하세요. 멕시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지금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함께 선을 넘을 친구들을 기다리세요. 영어치 않아요? 영어 안 쓰시나? 멕시코어를 쓰시는 거예요. 라티나? 또 해외로 가면 이게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. 원관리를 등록해주세요. 아들아, 아유 다르메? 아들아, 아들아. 아들아, 아들아. 아들아, 아들아. 아들아, 아들아. 아들아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디서 도착할 수 있을까요? 어디서 가? 고맙습니다. 안에서? 네. 네. 안에서? 네. 아닌데. 아우토버스, 아우토부스, 아우토부스. 씨바. 네, 갑니다. 씨바. 고맙습니다. acleág comois palacio? 왜요? 고맙습니다. 칼라치오 모르겠네 맥이 있나요? 아니요 네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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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